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도시재생, 문화재생, 이제는 우리들 귀에 제법 익숙해진 단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재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폐공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오일탱크, 이런 곳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도심 속의 한 폐가가 하츠 팩토리라는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탄생됐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의 대표, 충청대학교 이수경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의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개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는 올해 1월에 발족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가 복합문화 공간인 하츠 팩토리를 만들면서 많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신의 공간을 주거가 됐던, 창업이 됐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도 않은데, 요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하에서 많은 건물들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전해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추억이나 정서가 담긴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몸속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같이 뜻을 합한 사람들과 만든 것이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곳이 필요해서 폐가를 매입해서 하츠 팩토리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공동체보다도 하츠 팩토리를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우암동에서 작은 공예작업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을 헛간으로 쓰던 곳을 수리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주인한테 갑자기 어느 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성껏 매만 준 곳이, 곳을 그냥 두고 그렇게 쫓겨난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애 첫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집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로 오랜 병석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교수 15년 차인데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 오신 날이었나요? 거기 법주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양푼이에다가 밥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제가 제게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누구든 와서 편히 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밥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조직에서 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방어적으로 되고 계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좀 닫혀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간을 만들면서 그렇게 약속드렸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히 밥 먹고 쉴 수 있는 마음 편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빈집을 사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까지, 많은 정성을 쏟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그 영상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 공간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어렵게 공간을 장만하고 순수 맴만지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을 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자신을 찾고 싶을 때, 누구나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더불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터무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문화재생 공동체의 터무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진짜 터무니없네 하고 웃게 일수입니다만, 정작 터무니는 정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털을 잡은 자취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철거해야 한다는 폐허가 된 공간을 매만져서, 다시금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면서, 저는 터의 중요성, 그리고 사물의 진정한 가치와 그 안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터무니라고 짓게 되었고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만, 저희 터무니없는 윤기가 하고 싶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무엇이든 잘해낼 수 있다는 연기를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터무니란 이름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정서를 새기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 문의를 새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터무니에서는 청주교육청 행복지구 사업으로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마을 인문학교실도 열리고요. 업사이클링 공예체험과 음악 치유 프로그램도 주민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멋있는 공간인데요. 영상 속에서 터무니의 어원이 나왔었어요. 정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털을 잡은 자취라고 했는데, 터무니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도 영상에서 살짝 보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터무니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행복지구 사업으로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열리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속공예, 도자기, 가죽공예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또 지역 전문가나 지역에 있는 멘토, 어르신분들을 모셔서 인문학교실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우리가 골목길이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골목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음악회나 이런 것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무니의 주된 사업으로는 교육 및 주로 직접 체험하는 걸 통해서 문화 재생하고 복지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터무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드러난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돕는 복지단체도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공간을 만들기 힘든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번에 겪었으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창업 컨설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줘서 사람들이 떠나기보다는 오래 머물러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속 갤러리나 힐링 체험 공방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요.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 복지사업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체험 스테이로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체험 스테이라고 치면 거의 나오는 데가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주가 지금 위대한 기록문화 유산인 직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마다 방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체험하면서 묵고 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 토박이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어떻게 하면 청주를 좀 많이 찾을 수 있을까 찾게 하고 머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체험 스테이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좀 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의 청주도시, 문화도시인 청주를 좀 제대로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한옥 같은 느낌의 주택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절의 먹거리와 또 문구류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때 시절의 교과서나 풍금들이 있어서 점검 있는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고요. 마당에는 달구나나 쫀득이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시설까지 갖춘 그런 체험 스테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청주에서는 뭔가 이렇게 도시 속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스테이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스스로 막 봉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지역에 소리 없이 오랜 기간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알기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봉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저희는 잘 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와서 즐기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주고 쉼을 주고 어떤 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 하츠 팩토리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 공장이거든요. 그 마음 공장처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핫팩 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핫팩 아시죠? 핫팩 따뜻한 때. 우리가 정말 추울 때 따뜻해지는 그런 핫팩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서 힘들고 좀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그런 마음에 좀 따뜻한 뭔가를 주고 싶어서 가마솥이 있어요. 저희에 대해서 가마솥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게 불을 떼고요. 거기 있다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도 삶고 팥죽을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렁덜렁 좀 쉬고 따뜻하게 먹고 함으로써 마음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좌절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 정말 계산 속 없는 따뜻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핫팩 데이라고 이름 지어서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터무니가 저희가 비영리 단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거든요.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시나요? 제 전국을 딱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제일 약한 게 또 돈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재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았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아마 비영리 단체를 못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느라고 제 전공의 패션과 교수인데도 1년 동안 옷 한 벌도 못 사 입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면은 저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도시 지생을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희 체험스테이가 있는 그 주택이 골목 안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골목 안의 집에 전체가 가스보일러가 그 동네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골목 안의 집들이 가스보일러를 다르려면 기본적으로 배가 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구매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수리를 손수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가스보일러를 못 넣고 LPG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겨울 내내 공사하면서 난방을 해야 되니까 난방비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마무리하느라고 3일 정도를 풀로 떼고 잠깐 틀어놨을 뿐인데도 그때 한 달에 가스비가 68만 원이 나왔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가스를 못 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혼동의 지역에 가스가 안 들어와서 연단불로 지내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고 해서 정말 어렵게 많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말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법회석 같은 것도 도움도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은 어렵겠지만 저희 사실은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츠백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원데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화도에서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든 국비 사업에 저희가 제안을 좀 넣어서 사업을 이번에 교육청 사업을 딴 것처럼 사업들을 좀 따서 활성화시키면서 재정을 충원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또 신생단체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저희랑 같은 마음으로 조금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으면 후원은 마다하지 않고요.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산 기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런데 개소식을 한 건 3월 30일이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복지 쪽 문화를 사랑하거나 원래 평상시부터 봉사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기꺼이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공예 쪽에 일을 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해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대가 됩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문화재생공동체 터미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경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이 또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체온도 있고 주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이야기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영운동에 있는 폐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동네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영운동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찾을 때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있고 이렇게 마당에 편하게 앉아서 뭔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길 바랬는데 영운동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낯선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이 매물러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다가 문을 열었는데 아 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원래 집은 주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런 느낌이 들고 집이 이렇게 거의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마치 저에게 저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과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손수 폐가를 고치면서 정말 힘든 것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희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시던 술이 잔뜩 취하신 어르신들이 막 들어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시고 그런 모습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을 닫고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 동네에는 폐지 주우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에 도심에서는 어쩌다가 한두 분씩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어르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세요 하고 만 원을 쥐어드렸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동네에 너무 많은 그렇게 폐지 주우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렵게 하는 공사가 길어질수록 그런 분들을 많이 볼수록 제가 그래서 영혼동에 자리를 잡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폐가를 사서 고치는 과정 중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아니 저 공간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다 꾸며 놓았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처음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막막해가지고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도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직접 해보자고 이를 악물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암동에서 같이 공사를 했으니까 공방을 했던 도예가 이상호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또 이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보고요. 처음에는 스치듯이 왜냐하면 어렵게 사시고 하니까 자기의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쁘시니까 그닥 주변에 관심들이 주민들께서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체험스테이가 담장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처음엔 관심 없이 지나치시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폐가가 이렇게 변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덕분에 동네가 너무 환해진 것 같다고 감사하다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담장 밑에 벤치를 놓았거든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아서 어르신들께서 쉬어가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혼돈해졌습니다. 정말 뿌듯하시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터무니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부하는 쌀을 영운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영운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터무니의 행보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개소식 때 화환이나 이런 다른 것 대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로다가 쌀을 전해주겠다고 지인분들께 쌀로 받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이번에 영운동 주민센터에 전해진 쌀은 저의 가설하기보다는 지인분들이 마음이 전해진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터미널을 통해서 그런 이웃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분들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고요. 우리가 TV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외돼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데도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터무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수경 교수께서는 대학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가르치고 계신데 도시재생, 문화재생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첫 직업이 워낙 패션 전공자라서 진로 백화점이라고 옛날에 진로그룹이라고 있었는데 그 백화점의 디스플레이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어라는 직업이 주어진 어떤 공간을 최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말 전달해서 와닿게끔 하는 시각적인 전달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의식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거공간하고 그다음에 패션은 되게 공통분모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신체 보호설이나 장식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주거든 패션이든 장식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패션에 보면 옷을 리폼한다고 그러죠. 변형시키는 리폼이 있고 주거공간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그렇죠. 그런 공통된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어울러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고 그 안에 무늬를 새겨낸 것이 터무니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가치 있는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오셔서 이 공간이 정말 따뜻하고 새롭지만 정말 친근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도 정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또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터무니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지역의 문화와 또 예술을 위해서 애써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정말 유용의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쉽게 확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변화가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와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없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동네에 그 이야기들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 마을 속 갤러리나 체험장이나 그런 동네 사령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재생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들으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버려졌던 공간에 감동이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이라니까 좀 거창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면서 굉장히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에 부엌을 좀 만들어야 돼가지고 부엌에 있던 자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방이 모자라서 그 부엌에 있던 거를 돋궈가지고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대로 있는 걸 재생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그걸 살리려다가 보니까 부두막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걸 그냥 막 부셨을 텐데 괜지 뭔가 유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오래된 그 물항아리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물을 기러가기가 어려워서 항아리를 묻었거든요. 그 항아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그 물항아리의 발견이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항아리가 나오면서 그때 어머니들의 불을 떼면서 우리 식구들 뭐 먹일까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참 귀한 가치구나 없어질 뻔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발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갇히는 것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미를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런 터마다 무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터무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장소가 갖고 있던 무늬를 되찾아주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보존하고 터무늬를 찾아주면서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람 무늬를 새기는 인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터무늬는 업사이클링과 인사이클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지역에 오랫동안 소리 없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뚜렷하게 무엇 하나 보여드리지 못한 채 인터뷰를 한다는 게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문화라는 것을 정말 어려워서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활이 힘들다 보면 그렇죠? 문화라는 것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여유와 정말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삶의 자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끔 터무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터무니의 이런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더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충청대학교 이수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낡은 도시에게 입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 재생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모쪼록 새롭게 시작한 문화재생공동체 터무니가 지역민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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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